오늘은 샌드페이퍼를 모래 글자와 구체물 짝짓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운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사운드가 날까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음 이것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뭘까요 what is this monkey what is this mouse what is this cake what is this mat what is this cat what is this candor candor 이것은 음 음 mon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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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key는 첫소리가 어떤 사운드가 날까요 음 크 네 음 소리가 나죠 마우스는 음 소리가 날까요 크 소리가 제일 먼저 날까요 음 음 음 mouse 음 mo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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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use는 음 소리가 처음에 나죠 케이크 케이크 음 크 음 케이크 크 케이크 케이크는 크 소리가 처음에 낮아 음 크 음 음 음 매티 크 매티 음 음 매티 음 음 음 켄트 크 켄트 켄트는 크 소리가 처음에 낮아 켄드른 음 음 켄드 크 켄드 크 켄드 네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래 글자와 구체물들을 짝짓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